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플랫폼 규제, 플랫폼 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권 팀장이 취재를 해서 심층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해드릴 거고 이게 네이버 카카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좀 알아보죠. 글로 가셨네요. 안녕하세요. 선포루TV 권수민 씨의 팀장입니다. 플랫폼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약간 양가적인 게 있어요. 일단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독과점 하는 것 같고 나한테 뭐 뜯어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너무 좋아. 그래서 계속 쓰게 돼. 없으면 불편하죠. 없죠.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뭔가 규제는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 대한 규제 트렌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앞에서는 뭔가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뒤로는 다 자기 거 챙기고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오늘 하나하나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라는 게 가칭으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거대 플랫폼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 당일 보면 자사후대. 그러니까 플랫폼에 있는데 자기 것만 제일 위로 올려서 팔고. 그럼 안 되겠죠. 그리고 최대 후 경쟁 플랫폼보다 더 싼 가격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쿠팡이 너 네이버에 올리려면 무조건 내 거를 더 싸게 해. 반대로 예전에 적발된 것 중에는 내 거보다 저쪽이 더 싸네. 저쪽 가격 올려. 이런 것도 했었어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끼워 팔기. 이거 살려면 이거 같이 사셔야 됩니다. 이거 끼워 팔기 안 되고. 멀티홈인 같은 경우는 내 거에다가 팔 거 다른 데로 갈 생각하지 마. 다른 데로 보내는 건 안 돼. 예를 들어 이전에 저게 있었어요. 구글의 플랫스토어에 게임을 입점시키면서 원스토어에는 입점시키지 마.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을 감안해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서 부당행위를 못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데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냥 규제하고 처벌하는 거 아니에요? 과징금 물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이거는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기시감이 있잖아요. 저거 가지고 예전에 처벌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우대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 네이버 TV,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잘 보이도록 노출을 했다가 적발이 있는 적이 있었고. 과징금 받은 적이 있었고. 최 대우에서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경쟁커머스 가격 인상유구에다 과징금 받은 적이 있었고. 끼워팔기,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는지는 조사 중이고. 그리고 멀티오밍, 구글이 게임사에게 원스토어 입점 제한을 해서 제재를 받았죠. 그러면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배적 사업자 지정하고 사전적 규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라는 걸 할 때는 뭔가 불공정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시장을 확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 라고 한다면 어디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이다. 그러면 네이버가 아니라 이커머스 분야에서 네이버 쇼핑이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이다.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네이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걸 확정해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왜 하는 거냐면 그거 다 계산하고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네이버 너는 지배적 사업자야. 라고 그냥 지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어떤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그냥 시장 확정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게 지금 플랫폼이 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하나하나 하나하나 넓혀가다가 이게 진짜 플랫폼의 독과점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더라. 물릴 수도 없죠.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규제를 한다. 독과점이 되지 않도록 규제한다. 이런 취지가 하나 있고. 그 얘기는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성장의 한계가 보이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의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입증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물려요.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네가 증명해. 그건 좀 그렇다. 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공정했어. 우리가 적발했거든. 벌금 내.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플랫폼을 왜. 그러니까 플랫폼 규제라는 게. 플랫폼 규제라는 것을 왜 굳이 따로 해야 되는가. 지금 있었던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 처벌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에 대해서 왜 별도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럼 플랫폼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양면성입니다. 양면성이라는 건 뭐냐면 플랫폼. 그러니까 전통 경제에서는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면 생산자가 지금 같이 보여주시면 생산자가 독과점이 되는 걸 막으면 소비자 후생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생산자 너 독과점 해가지고 비싸게 받지 마. 그래서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공정거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납득이 가잖아요. 생산자가 독점해서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전 세계 자동차 회사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보면 소비자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거기에 후생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독과점이라는 것보다 후생.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하나가 있더라도 소비자한테 주는 편익이 크다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플랫폼은 뭐냐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생산자하고도 거래하고 소비자하고도 거래해요. 그렇죠. 그러면 플랫폼이 독과점이 돼서 생산자를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너 진짜 싸게 들고 오지 않으면 내가 안 팔아줄 거야? 라고 하면 소비자 후생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생산자가 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 소비자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자들한테는 불편하겠지만 소비자 후생은 올라가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플랫폼이 독과점이 돼서 소비자한테 비싸게 받고 생산자한테 넉넉하게 해줘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좋네? 양쪽 다 착취해서 플랫폼이 살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두 말할 나위 없이 규제를 하면 되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플랫폼이 독과점을 해서 생산자로부터 착취를 하면 소비자한테 후생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했던 거고 또 하나 지금 좀 전에 김 프로님 말씀하셨던 게 플랫폼이 다 먹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아마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사례인데 아마존이 이익을 안 내요. 이익을 안 내고 계속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의 폐해라고 하는 거는 가격을 굉장히 높이든 낮추든 뭘 해서 플랫폼이 이익을 엄청나게 벌어가면 그걸 가지고 규제를 하겠는데 이익을 안 받아가요. 계속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독과점의 이익을 얘가 먹은 게 맞아? 라는 고민이 드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서 거대한 공룡이 된 다음에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건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이 필요한 것 같아. 플랫폼에 맞춤형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규제 논의를 시작했던 거는 당연히 빅테크들이 질비한 미국이었습니다. 2021년에 5개 법안이 민주당, 공화당에 공동으로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먼저 깃발을 들었고 그게 유럽, 일본, 한국으로 플랫폼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인도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여기서 발상의 한계가 뭐냐면 말이 그럴듯하게 플랫폼이 독과점 되는 건 문제가 있어. 라고 했지만 실제로 플랫폼이 발생을 했을 때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국가 내에서 플랫폼을 얘기할 땐 괜찮았는데 이게 국경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플랫폼 규제를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거고 정작 제일 중요하게 됐던 포인트는 미국에서 자국 플랫폼을 치려고 딱 했는데 중국 플랫폼들이 넘어오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를 규제하게 된 거지?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게 사회가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그 플랫폼이 국가 경제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자리를 중국에서 차지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반감이 좀 생겼던 거고 그리고 유럽에서 규제하는 걸 보니까 유럽은 플랫폼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 플랫폼을 때리네? 그리고 자국 우선을 하고 있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미국에서 자기 플랫폼을 그냥 때리는 게 말이 되나? 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최근 2021년에 발의가 된 거니까 거의 2, 3년 안에 이뤄진 일입니다.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5개 법안이 의회에 올라갔잖아요. 여야 합의로. 그런데 5개 법안이 다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요? 합의해서 올라갔는데 왜 부결이 됐죠? 아무것도 의회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렇게 된 게 있고 그리고 아마존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32살의 교수 리나 칸 공정거래위원장, 연방거래위원장으로 선임이 돼 눈길을 굉장히 많이 끌었거든요. 그러면서 강력한 드디어 기존 과거의 공정거래법의 논리로는 처벌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탄탄한 32살의 여자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돼서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기대를 모았는데 거는 소속마다 지금 네 번째 패소를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리나 칸이 뭘 걸었냐면 아마존이 판매자들한테 아마존 프라임에다가 자사 상품을 넣으려면 아마존의 물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 아마존 풀필먼트 서비스를 강제로 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거는 이 고객들이 자기가 돈을 내잖아요. 회비를. 회비를 내는 대신 굉장히 빠른 물류 서비스 굉장히 편리한 반품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풀필먼트 서비스는 이것들을 아마존에서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프라임이라는 돈을 내고 가입한 것에 대한 서비스의 개런티를 내가 직접 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를 같이 못하게 하면 안정적인 물류에 대한 담보를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냐. 그러네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규제를 해서 소비자,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서비스 상품이 줄어들겠죠. 상품이 줄어들겠죠. 그럼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줄어든다. 그리고 가격은 높아진다. 배송 속도는 느려진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플랫폼을 규제를 해서 얻을 편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만 리나칸이 아마존을 상대로 4건의 수송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과정적 이 규제를 통해서 얻는 편익이 없어요. 소비자 후생을 생각하면 그 규제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규제를 해서 그래. 아마존의 독과정적인 요소. 약간 좀 강제하고 있는 부분들을 공격하는 건 알겠어. 그래서 그 부담을 소비자들한테 지라는 거잖아. 라는 것 때문에 번번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플랫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리 인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가 페이스북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도 인수하고. 인스타죠. 왓츠 앱도 인수하고. 그래가지고 거대 플랫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대 플랫폼이 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컨셉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플랫폼 경쟁 촉진법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사전 규제가. 그래가지고 메타를 상대로 뭘 또 걸었냐면 메타가 요즘 VR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피트니스 앱을 만드는 위드인이라는 회사를 VR로 볼 수 있는 피트니스 어플리케이션 회사를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나칸이 너 이렇게 계속 사가지고 독과정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이거 규제 안 돼. 이렇게 또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메타가 이걸 소송을 해서 메타가 이겼습니다. 소송을 해서. 근데 그러는 거예요. 메타가. 아니 아무리 그래 뭐 규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은 인정하겠는데 우리는 이 메타 기계 만드는 VR 기기를 만드는 회사고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회사 하나 인수한 게 진짜 독과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기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콘텐츠 회사 하나 인수하는 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막 10년 후에 엄청난 독과점 회사가 될 거라 이걸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얘기냐. 그 이겼죠. 메타가 이겼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아니 지금 VR 시장 돈이 안 돼요. 우리 이거 돈만 엄청나게 쓰고 돈 한 푼도 안 되는 이 시장에서 지금 독과점을 걱정해가지고 이거를 못 사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회사적으로. 근데 공정위원장 좀? 그러니까 이 규정이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너는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 10년 후에 독과점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지금 하지 마. 이게 처음에는 독과점이 되고 나면 독과점은 풀기가 어려우니 이게 필요해 라고 할 땐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블라인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는 거. 그러니까 엑스박스 게임기 만드는 회사가 게임 회사를 인수한다고 그러니까 어 너 그거 나중에 독과점 될 것 같아. 이거 또 걸었어요.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 게임 회사 하나 산다고 해서 게임 산업을 내가 독과점을 한다고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또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온라인 유통망 다 먹어가지고 오프라인까지 다 먹을 것 같다? 코스트코가 망했습니까? 월마트가 망했습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커머스 쪽에서는 쉬인, 태무 쫙 들어와가지고 지금 사용량 다운로드 수가, 신규 다운로드가 아마존의 5배예요. 쉬인, 태무가. 그리고 앱 이용 시간이 12배가 늘어나고 전체 이용자가 아마존의 9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플랫폼의 독과점이 너무나 경쟁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왜 하려고 그랬던 거지?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처음에 엔트파이낸셜 상장 무산시키면서 규제하려고 그러다가 근데 우리가 이거 왜 하려고 그런 거였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커머스 회사들을 해외로 진출을 시켜서 국내에서 밀어주고 판더더, 태무의 어떤 모 회사인 판더더가 중국에서 돈을 엄청 번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시장 진출해서 광고 쫙 깔아가지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수많은 업체들의 물건을 미국에다 수출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키워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키우고 있는 거고 인도의 플랫폼 관련한 규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도의 전자선거래 1, 2위가 아마존하고 월마트입니다. 대주주가 월마트가 대주주인 플리카트가 2위예요. 근데 거기서 인도에서 뭐를 얘기했었냐면 인도는 쿠팡 같은 직매입은 안 됩니다. 이건 외국 자본이 아예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플리카트가 오픈마켓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규제를 더해서 너네가 지분을 25%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 물건은 못 팔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자사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판다고 25% 이상 하면 안 돼. 라는 걸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너네 제품 가격 할인하면 안 돼. 아마존, 플리카트 너네 제품 가격 대폭 프로모션 하면 안 돼. 라는 규제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세게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반독점 조사까지 지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너네 데이터 센터 다 갖고 들어와. 인도에다 무조건 만들어. 이렇게 해서 비용을 높이는 그런 규제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그런 플랫폼 규제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뒤에서는 또 뭐를 하고 있냐면 인도의 재벌 릴라이언스가 화학회사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릴라이언스 지오를 통해서 통신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4년 만에 0%에서 40%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일단 통신사와 단말기를 손에 쥐게 됐죠. 여기에 더해서 릴라이언스가 온라인 커머스에 진출하면서 지오마트라는 걸 출범을 시켰어요. 그러면 물건을 살 수 있는 단말기를 쥐게 됐고 이커머스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시점, 지오마트가 이커머스에 진출하는 그 시점에 아마존과 플리카트에 대한 전자상거래 규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오 릴라이언스의 핀테크 회사로서 지오 파이낸셜이 또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통신, 단말기, 이커머스, 핀테크를 연계한 릴라이언스 그룹의 어떤 플랫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마존과 플리카트에 대한 규제가 같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은 각 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이 자국의 플랫폼을 키우는 것을 뒤로 숨기고 앞에 나와 있는 플랫폼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릴라이언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 다음에는 여기서 계속적으로 아마존하고 월마트를 눌러서 밑으로 낮추고 그리고 릴라이언스를 계속적으로 키우고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여기서 ONDC라 그래가지고 아예 온라인 플랫폼 개방형 네트워크를 만들자. 오픈마켓 그냥 우리 다 풀어서 하자. 나라에서 하는 그런 좋은 걸로 할게. 하지만 여기에 주력은 릴라이언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럽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유럽의 플랫폼 전체 OTT 규제는 뭐냐면 야 니네 OTT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너네 독과점이 너무 센 것 같아. 그러니까 유럽 콘텐츠로 30% 채워. 재미없어도. 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정말 똑같이 외국을 규제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핵결제 금지법을 만든 세계 최초의 국가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알았어요. 30% 안 받고요. 26% 받을게요. 이게 지금 애플하고 구글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행정력이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쳐요. 그런데 정작 유럽에서는 애플이 17%로 낮췄어요. 30%보다 17%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지법을 만들었는데도 진행이 전혀 행정이 안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법을 만들었을 때 구글이나 애플 같은 외국계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거는 미국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알리테무 같은 것,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키워주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지켜봐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 그럼 우리나라 플랫폼이 정말 독가점을 해소하기 불가능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62%에서 58%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구글은 28%에서 300%로 높아지고 있고요. 유럽에서 구글 점유율이 92%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88%예요. 유럽에서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네이버는 검색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부동의 앱순이 1위였던 카카오톡은 이미 유튜브한테 1위를 내줬습니다. 시간으로는 몇 배 차이 난다군요. 네. 유튜브는 지금 10대, 20대 사이에서는 원래 유튜브가 1위였는데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 DM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카카오톡의 점유율이 경제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메타는 왓츠앱이 20억 명, 3위 페이스북 메신저가 9억 명, 페이스북이 28억 명, 인스타 20억 명 이 정도 되는 게 거대 빅테크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카카오 4,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독가점, 플랫폼 기업들이 엄청나게 무서운가? 커머스에서 쿠팡이 이제는 거의 다 승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알리테무가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럼 쿠팡을 견제하지 않고서 그냥 끝났냐? 그러지 않고 쿠팡을 둘러싸여서 CJ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아니면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데가 반쿠팡연대 결성에서 계속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뭐가 좋아지냐? 계속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글코리아 법인세 3천억 매출 올렸다고 해서 10조 매출될 거라는데 법인세 169억 냅니다. 이런 것들을 도대체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도 잘 안 맞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왜 규제해야 되는지도 전 세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어디보다 강력한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라는 걸 만들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그동안 나쁜 행위를 하는 걸 규제를 못하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쁜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규제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사안별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나쁜 행위가 나면 그걸 엄중 처벌해야 돼요. 그런데 엄중 처벌할 때 법과 규제를 하기 쉽지 않은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른바 행정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쿠팡, 카카오 모빌리티 규제할 때 좀 문제 생기니까 그거를 법규로 했습니까? 상생협약으로 했어요. 20% 되는 수수요를 3% 밑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최소한 자국 플랫폼에 대한 행정력이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일괄적인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는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짱이잖아. 라는 인식으로 해서 규제를 강하게 들어가면 느슨하게 하면 안 먹히고 강하게 하면 그 행정력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기업들만 차별을 받는 구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해외 플랫폼에 독과점 이슈가 생기겠군요. 그리고 나면 우리나라 행정력에 안 미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사전지정제에선 재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전지정제가 빠지면 왜 필요하지? 라는 의문을 다시 남기게 되는 게 현재까지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 이거는 이제 우리 3포TV에 올리고요. 이거에 대한 다이제스트 영상을 좀 만들어서 앞권에도 좀 올려주세요. 또 설명 못하신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 편이지만 우리 편 니네 편은 없지 우리 권순우 팀장 하면 시간을 좀 지켜야 돼서 여기서 마무리 좀 할게요. 못하신 거는 앞권에서 좀 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김종현 이사가 주도하는 오프닝 라이브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염승환 이사가 휴가를 해가지고요. 박근영 이사가 같이 박근영 부장이 같이 나온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